하나, 둘, 셋, 야! 여러분들은 장자시처라는 말을 아십니까? 장자라는 자가 자신이 보이는 시험에 들게 하여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그럼 장자시처서라는 어떻게 어디서 생겼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때는 기원전 300년경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이보시오. 네? 왜 그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오? 이 무덤의 주인은 제 남편인데 남편이 살았기 전에 제가 당신의 무덤이 마르기 전에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흙이 마를 수 있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허, 거참. 그런 사연이. 그럼 내가 그 흙이 마를 수 있게 돕겠어. 감사합니다. 난 부채가 없으니까. 음. 우리 부인도 나 죽으면 얼마만에 재혼하려나? 음. 아, 아니요, 아니요. 혼잣말이었어. 얼른, 얼른. 흙아, 말라라. 부인 부인 서방님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서방님 그런데 왜 그렇게 다급히 대문부터 저를 찾으시는지 아니 부인 내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났어 여인이요? 아니 글쎄 그 여인이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거 아니요 무덤에 부채질?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거기 앉아서 뭐하시오 했더니만 그 여인이 부채질을 하는 무덤은 남편의 무덤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덤이 흙이 마를 때까지 재혼하지 않겠다 약속하여 무덤의 흙이 얼른 마르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였어 거참 희한한 일을 겪고 오시느라 이렇게 늦으신 거로군요 그래서 말이여 부인 부인은 내가 죽고 얼마만에 재혼할 생각이시오? 예? 아휴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는 그 무덤을 여인처럼 흙이 마르자마자 결혼할 생각도 없고 평생 수설하며 정절을 지킬거에요 평생 그렇소? 아름다운 이야기는 믿었지 않은 법이고 믿어온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는 법 지금 그 말은 절 못 믿겠다는 그런거에요? 하하하하 쉽게 정당하지 말란 말이요 전 그런 지조없는 여인과는 다릅니다 이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세요 흠 흠 마님을 못 믿으시는거에요? 흠 부인이 맹세를 지킬 사람인지는 내가 죽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죽고 나면 이러던 저러던 다 소용없으니 참 어렵구나 허허허허 크로보타 3일후 장자가 큰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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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크흐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크흐 크흐 서 남en 의아 저랑 백 년 첫년 함께하기로 했었잖아요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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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 말을 믿어 주실 건가요? 예! 지금 당장 서방님 앞에서 이 칼로 제 목을 찔러 죽는다면 믿어 주시겠습니까? 전 평생 수절하며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서방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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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사방님 장자는 인종 직전까지도 부인 전씨에게 재혼을 권했고 부인 전씨는 끝까지 수절을 맹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우동가의 여인을 만난 지 얼마 안 지나 병으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다니요 안일도 무심하시지 계시요 여기 창자 선생님이 집안이요 저 창자 선생님을 찾으시는 거라면 창자 선생님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왔는데 훌륭하신 분을 살아생전 뵙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시다니 잘생겼다 정신 차려 죽은 남편 앞에 두고 그러면 안 돼 리순아 리순아 잠깐, 잠깐 이쪽으로 네? 글쎄 말이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 저기 계신 학객분은 뉘시더냐 어, 그 잘생긴 분이요 초나라 왕자님이래요 뭐? 왕자님이면 뭐 주라고 아이아이아이아이아 그... 혼인은 하셨대냐 네? 혼인이요? 어? 왕자님은 지금까지 혼자셨습니다 아... 뭐하니? 슬쌍 안 차리고 네... 참이슬로 준비하겠습니다 장자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출세에 목매시지 않으셨죠 이 시대에 참된 현인이셨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 제가 49일간 장자 선생님의 애도를 하러 매일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매일 걸음하시기 힘드실텐데 그냥 49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애도하시지요 부인 전씨는 먼저 과감하게 왕자에게 호감표시를 보여갔고요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졌고 장자의 관은 헛간에 넣어졌습니다 그렇게 부인 전씨와 장자가 혼이 닿았고 그날 밤 그날 밤 서방님 오늘 우리 혼인했으니 신혼 1일 차네요 하하하하 용기를 내니 행복이 내 손에 들어오는군요 서방님 시부님께는 언제 인사드릴까요? 하... 그건... 아직 장자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20일밖에 안 지났으니 49제는 지나고 그 다음에 인사드립시다 에이...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서방님 정말 하늘의 뜻은 다 있나봅니다 아냐 그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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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서방님 서방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 하늘 왕자는 왜 이러는 거냐? 소망님이 왜 이러는 것이냐? 저, 저, 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왕자님! 어? 왕자님! 어떻게 하면 이러는 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증상에 보이실 때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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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눈을 닮아 마시겠습니다. 으, 으악! 끔찍해라! 죽은 사람에 돼도 효력이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 어찌 삼사람인들... 보인, 설마?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조그만한 도끼로... 해결을 봐야 해. 마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건 아니지 않아요, 마님! 어? 소망님이 죽어가고 있잖아! 어? 저 관에 있는 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일단 그 엑스칼리버를 나한테 줘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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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영혼은 없으니...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뼈와 살이 땅으로 사라지잖아? 네가 대신... 나 대신 이 일을 해줄 거 아니라면... 나가! 우와, 끔찍해라... 뭐, 하나가 더 있어? 그래... 이건... 사람이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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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한 번 죽은 사람을... 또 죽이시렵니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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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허리야... 너무 오래 누워있더니... 삭신이 다 쑤시는구만... 어... 아휴... 소방님... 사... 살아계셨던 겁니까? 왜요? 내가 안 죽어 실망하신 겁니까? 어허허하... 처... 아니요... 아 뉴... 그럴 리가요. 부... 불편하실텐데... 얼른! 가시죠... 아니 근데 왜 내 관이 헛관에 있는 것이오? 아이.. 관을 가까이 두면 슬픔에 겨워 참을 이룰 수가 없기에 아.. 보.. 보인! 이 장자 선생님 두개 고른 여자.. 아이 깜짝이야! 아.. 안녕하십니까?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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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뭔.. 뭔지 어디였어? 아이.. 저 사람이 무슨 헛소리야! 아.. 저.. 저 사람 누구야?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흠.. 에.. 침소로 드시지요.. 아이고.. 내 침소.. 그리웠다.. 그리웠어.. 허허허허.. 주.. 주..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 20일 동안 죽은 듯 있는 것.. 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네? 죽은 척을 하셨던 거에요? 왜요? 궁금했었어! 정조를 지키겠다는 부인의 말이 진심일지 아닐지 말이오.. 그럼..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제게.. 수치심을 안겨주려구요? 아니.. 부인을 수치스럽게 맞는 것이 나란 말이오.. 굳은 맹세를 한 것도.. 맹세를 단박에 깨버린 것도.. 내가 아닐 터인데.. 허.. 참으로 잔인하십니다..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일지 알기 힘든 법이지요.. 뭐.. 나야.. 궁금증을 풀었으니 됐소.. 부인도 그저.. 한바탕의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시오.. 허.. 전시.. 한참.. 마님이..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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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ны? 늦게 자고 계실 분이 아닌데.. 마님.. 저 들어가겠습니..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장자에게 시험 당한 전술 달콤했던 꿈은 악몽으로 변하고 결국 부끄러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